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응용역학을 담당하는 장성국입니다 역학은 또 토목기사하고 그 다음에 또 토목산업기사하고 다 공통과목이고 우리 과목이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강의한지는 제가 한 98년도인가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사는 여러가지 인간업체들에서 몇군데 한방이 있고 주로 공무원 강의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했고 이 분야에서 강의하는 사람들 치고 강의하는 분들 치고 제 이름 모르는 분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알 겁니다 알고 자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 인강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토목기사하고 토목산업기사에 여러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건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험용 강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론적 배해서를 알고 그 다음에 문제를 빨리 정답을 찾는가 그런 것에 강의 목적으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토목의 응용역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석사나 박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건 좀 맞지 않고 이 강좌는 토목기사 자격점 토목산업기사 자격점을 따고 싶은 수험생들에 대한 가장 적합한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 시험에서 바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1장 페이지가 이렇게 된 부분이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제 1장 힘과 모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은 제 1장 힘과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대개 출제 비중이 20문제 중에서 2문제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1장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또 득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장애겠죠 장사 1장은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2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이 페이지 보니까 네모 1번 해가지고 제목이 힘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하고 그 다음에 모멘트하고 그 다음에 우울역되어 있죠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힘에 대한 것을 우리가인데요 힘은 여러분들이 거기 때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뉴턴의 운동법칙 아시죠 우리가 정력학적 의미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F는 뭐 MA 해가지고 하죠 그래서 뉴턴의 뭐다 뭐 이때 제2법칙이죠 가속도법칙에 따라서 F는 MA이다 즉 힘은 뭐다 M은 우리가 질량 곱하기 A는 가속도 그래서 이 때 M은 질량 M은 질량하고 그 다음에 또 A는 가속도가 되겠죠 A는 가속도 이 두 개의 곱이 우리가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힘은 이것처럼 가속도가 있으니까 운동하는 물체가 되겠죠 운동하는 물체의 힘이 되는데 대개 우리가 토목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힘들은 대부분 다 운동하는 힘이 아니고 정력학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지해 있는 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뉴턴의 힘에 대한 뉴턴의 힘에 대한 대개의 경우에 힘에 대한 정의는 뉴턴에 대한 정의로 가는데 그런데 우리 응용력학에서 다루는 힘들은 물체가 움직일 때 힘을 넣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구조물이 있죠 구조물에 자기만 하는 그러한 힘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력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력학도 있는데 동력학은 우리 파트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모두가 정력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힘에 대해서 뭐다 저기 있죠? 힘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5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그림 있죠? 힘의 표시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5점에서 힘이 뭐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정한다 자 그래서 이 힘의 크기가 만약에 10kgf다 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하설별의 크기죠 하설별의 크기는 뭐다? 하설별의 크기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하설별의 방향하고 그 다음에 수평선이죠 이 각도로 우리가 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점은 우리가 힘의 작용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힘의 크기, 그 다음에 힘의 방향, 그 다음에 힘의 작용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른바 힘의 뭐다? 3요소 힘의 3요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힘의 크기는 뭐다? 이것처럼 뭐다? 하설별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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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그 다음에 방향, 각도,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좌경점은 5점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하설별의 크기 있죠 근데 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식, 효력을 한 F를 말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이 세타인데 자 하나 알아줄 것은 역학에서 그냥 힘의 방향을 말할 때는 대부분 다 수평각을 말합니다 즉 이놈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이 기울기를 우리가 알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탐젠트 세타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힘의 작용점은 뭐다? 이것이 5점이 현재 힘의 작용점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힘의 3요소 하면은 크기의 방향, 작용점이다라고 이렇게 한 세가지는 반드시 하시고 대신에 만약에 이제 힘의 3요소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꼭 들어오는 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문이 뭐라니까 이때 힘의 작용선입니다 작용선, 작용선은 힘의 3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죠 여기 이 힘이 세타각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힘의 작용선은 뭐다? 작용선은 이걸 연장하면 됩니다 이걸 연장하면 되겠죠 이걸 우리가 힘의 작용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용선은 힘의 3요소에 해당되는 산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 5점이 뭐다? 5점이 힘의 작용점이고 그 다음에 이 세타가 힘의 작용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 10kg 화살표 길이가 뭐다? 이때 힘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힘의 3요소 하면은 3가지 크기의 방향, 작용점인데 작용선은 3요소에 해당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시면 모멘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멘트 기본 개념을 잘 설정하시죠 모멘트다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일단 정리가 개념이 힘 곱하기 수직거리 수직거리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힘 곱하기 수직거리가 모멘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모멘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때 오른손 어깨축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시죠 이게 모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깨축지를 중심으로 회전과 회전 여기가 모멘트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 밑에 보시면 이때 이런 것이 있죠 이때 이것이 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의 방향이고 이 크기가 우리가 힘의 크기가 되겠죠 만약에 이 값이 10kg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자 이걸 우리가 동상 F다라고 말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P다 했습니까 이 힘의 크기를 갖다가 P다라고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할 때 오랜 경험상으로 보니까 이때 만약에 힘의 크기를 갖다가 P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그냥 10kg 또는 100kg 이렇게 예시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의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 기호고 힘을 나타나는 일반 기호 파워 그런데 그냥 P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힘 P가 10kg다라고 보시면 훨씬 이해가 좀 실감이 난다네요 실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때 여기가 뭐 이때 그림은 없지만 5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다 이 5점에서 뭐다 5점에서 이 때 이 힘이 작용하는 순간 이 그림이다 이게 뭡니까 바로 수직거리 여기 직각이죠 그래서 이 힘이다가 5점에서 이 힘까지 수직거리를 갖다가 L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L이 뭐냐 하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미트다라고 이렇게 전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자 이 경우에 모멘트를 표시할 때 기호상으로 이렇게 되게 표시합니다 모멘트는 뭐다 이때 모멘트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때 뭐 이때 이러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대개 M이라고 하는 기호를 요렇게 쓰게 되면 되죠 모멘트는 M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때 뭐 5점이 있죠 5점에 관한 모멘트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아까 모멘트에 대한 정의가 힘 곱하기 수직거리입니다 따라서 힘이 현재 10kg고 P가 되고 자 이때 이 수직거리가 되겠죠 거리가 현재 L이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P 대신에 Ckg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또 거리 2m를 대입하는 거죠 곱하니까 뭐다 20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5점에 대한 5점에 대한 모멘트 값은 10 곱하기 5에서 20kgf의 미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자유를 한번 보시죠 5점 중심으로 뭐다 힘이 이렇게 돌아가면 힘이 작용하면은 모멘트가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죠 이 방향은 뭐다?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이죠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방향 그래서 이것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멘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모멘트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플러스 부호를 대개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 밑에도 반대로 뭐다 이때 그게 되어있죠 이때 힘P가 힘P가 되는데 C 힘P가 Ckgf다라고 하고 F는 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수직거리 L 역시 2m다라고 하고 요즘은 또 5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자 모멘트값은 뭐다 이렇게 보자면은 5점에 대한 모멘트는 힘 곱하기 추직거리 추직거리죠 그냥 거리가 아닙니다 추직거리 그렇죠? 똑같이 하니까 이것이 10 곱하기 2가 되면서 이때 20kgf의 m 되겠죠 그런데 자 한번 보시죠 이때 5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돌면은 뭐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방향이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딱 누르고 있는데 힘이 뭐다 아래로 이렇게 작용하죠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반식의 방향이죠 반식의 방향 그래서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할 때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 값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알 때는 뭐다 이때 힘의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서로 반대죠 방향이 서로 반대라서 뭐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뭐다 아 우리 교재에는 너무 내용이 없지만 우리가 할 때 하나 여러분이 해줄 것은 힘은 힘은 아 벡터랑입니다 즉 벡터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네 힘의 크기와 그 다음에 방향성을 가진 물리랑도 우리가 벡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 표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20이다 할 때 이것도 20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20이다 할 때 어 이게 같은 방향인지 반대방향인지가 구분 안 되죠 구분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가 대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보죠 자 까여 했죠 상태라면 이때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 여기 5점을 치고 얘가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힘이 이렇게 작용하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앉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시계만 되겠죠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트의 방향에 대한 부호를 설정할 때 모멘트가 시의 방향으로 회전하면 플러스 부호를 부위하고 반식으로 회전하면 마이너스를 부위합니다 자 물론 이제 그냥 기사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에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설 마이너스를 하고 반식으로 돌아가는 설 플러스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간디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가 부호를 증의할 때 그냥 시계방향을 플러스 반식의 방향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증의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증의에 따라서 가능성이 좋고 되겠죠 그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페이지에 가니까 3페이지에 가니까 그냥 모멘트가 아니고 그냥 모멘트가 아니고 이때 우력 모멘트가 되어있죠 우력 모멘트가 되어있습니다 자 우력 모멘트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하나 알아줄 것은 우력에 대한 증의를 알아야 됩니다 우력은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력에 대한 증의를 보겠습니다 이건 잠시 지울까요 네 지우고 자 이때 이런 경우를 우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섬에 이섬에 이 방향으로 흰피 이시 10kgf가 이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섬에 흰피가 이때 그리고 이 두 힘 사이의 거리 를 갖다가 L로 하고 물론 이제 수직거리를 의미하겠죠 LAC 이때 이미트다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자 같은 크기의 힘이 이해가 되었죠 이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살피 하고 뭐다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했죠 그래서 같은 크기 힘이 반대 방향으로 나란하게 평양이 작용하죠 자 이 힘을 우리가 우울액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울액에 대한 증의죠 증의 이것도 해야 되겠죠 일단 같은 크기의 힘입니다 힘이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나란하게 즉 평양하게 자기가 하는 힘을 우리가 우울액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자 같이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실제는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때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때 이 점에서 오른쪽으로 시키로 작용하고 요 점에서 왼쪽으로 시키로 작용하죠 자 그럽니다 제가 작용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래서 자 역시 회전을 시키니까 뭐다 그냥 모멘트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멘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물체를 회전시킵니다 회전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몇 가지들의 특징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다 나오게 됩니다 일단 물체를 회전시킨다 라고 하는 것 물론 이 경우에 우려 모멘트 값입니다 10kg 곱하기 2가 되니까 역시 20kg F 밑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런 경우에 시계 방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죠 아까 시계 방역으로 모멘트가 돌아가면 플러스고 반시계 방역으로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해줄 것은 뭐다 이때 자 이 모멘트죠 우려 모멘트의 모멘트는 뭐다 m은 어느 점에서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값 됐죠 예 항상 같은 값을 가집니다 자 아 이게 어떤 의미냐 라고 하면은 자 이거 잠시 필겠습니까 예 자 이 의미를 보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보니까 뭐 이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도 여기도 5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리가 자 이 거리가 이 거리가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3m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점에서의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때 자 보시죠 이때 자 그러니까 어 이때 이제 이 흰피가 뭐다 이것이 3m 2m 전체 5m죠 5점에서 5m 떨어진 이 흰피가 시계방역으로 돕니다 아까 시계방역으로 해적하면은 플러스 값이라 했죠 자 그러면 이때 이거 10 곱하기 거리가 5m니까 5가 되겠죠 이것이 시계방역이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플러스를 하고 그 다음에 요 힘은 뭐죠 이 힘은 뭐다 어 자 이 힘도 뭐죠 시계방역으로 이렇게 돌죠 아 죄송합니다 아래쪽이기 때문에 이 힘은 뭐다 자 요 힘은 5점 중심으로 이렇게 시계방역으로 자 이 힘은 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시계방역이죠 반시계방역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잘 안되면은 뭐다 한번 보실 수 있대 그래서 시계방역 이거는 뭐다 이렇게 되니까 반시계방역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때 반시계방역은 뭐다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km가 되니까 10 곱하기 거리가 뭐다 이게 3m죠 3m 그러니까 곱하기 3 합니다 자 그러니까 50에서 뭐다 50에서 30을 빼니까 얼마가 되죠 플러스 20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아까 뭐다 이 경우도 아까 20이었죠 이 경우도 아까 이 경우도 아까 20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값은 뭐다 항상 같다는 양이죠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는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중간에 뭐다 우려에 대한 모멘트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 이야기가 우리 교재 3페이지 중간에 박스 있죠 박스 박스에서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보니까 이때 핵심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제 자 그 예제가 있는데 그 예제가 있는데 그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려 모멘트에 대해서 우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예제니까 우렉이니까 옆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예제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때 현재 이렇게 됐죠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니까 위로 이것이 10톤 그 다음에 또 거기선 3m 떨어져가지고 4m 떨어져가지고 이것이 아래로 10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 보니까 이것이 자 B 여기 현재 2m 2m가 되고 B점이고 C점이고 A 그 다음에 D점이고 또 E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가 A점이 됐습니다 자 이쪽이 현재 1m가 되고 이쪽이 현재 3m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보니까 뭐 모멘트를 구하시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때 자 그래서 다음 나란한 두 힘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시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대개 대개 자 어떤 경우들이냐면 이 문제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모멘트를 구할할 때 자 봅니다 네 A점에 관한 모멘트도 구할 수도 있고 B점에 관한 모멘트를 구할 수도 있고 C 그 다음에 D점이죠 D점에 관한 모멘트 구할 수도 있고 E점에 관한 모멘트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내니까 어떻습니까 은혜점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시오 그런 말이 없죠 이 말이 왜 없느냐 하면 바로 이게 값턴 크기의 두 개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나란하게 들어주죠 그래서 이게 이 두 힘이 뭐다 우력이기 때문에 A, B, C, D, E점에 대한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적 안 하는 거예요 즉 우력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냥 우력 모멘트 10 곱하기 거리가 얼마입니까 4m죠 4 해가지고 이게 시계방향이 돌죠 시계방향이 돌니까 40톤 미터가 되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우력이기 때문에 특정한 위치를 지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물론 설사 만약에 만약에 A점에 관한 모멘트가 얼마냐 물어도 그냥 A점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A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구할 필요가 없이 우력이므로 A점에 대해서 구하나마나 그 값은 얼마다 40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B점에 대해서 하더라도 얼마다 40 C점에 하더라도 얼마다 40 D점 E점 다 4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정한 위치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 자체는 성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U가 우력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이로써 A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멘트를 구하든 뭘 구할 때 힘에 대해서 구할 때는 이게 A점에서 했죠 할 때 두 개의 힘이 1m 떨어져 있고 이게 1하고 4가 다니는 5m 떨어져 있죠 할 때 원칙 하나 쉬워 임의점으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진 힘부터 고려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를 풀 때 습관적으로 그렇게 풀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부터 풀면 뭐다 이게 실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가까운 쪽으로 해결해 오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실수를 줄여줍니다 물론 이거는 힘이 두 개밖에 안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힘이 막 이렇게 오게 되었다 그러면 헷갈리겠죠 이렇게 헷갈립니다 알죠 그럴 때라도 멀리 떨어진 것부터 하나씩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 때 그런 습관을 반드시 드리도록 합니다 왜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자 A점에서 보니까 시계방향으로 돌아가죠 힘 곱하기 10톤 곱하기 거리가 얼마 5m니까 시계방향 플러스 모멘트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니까 A점 중심으로 반시계로 돌아가죠 반시계로 이게 이렇게 할 때 높아심에서 하는데 여기쯤에는 이렇게 안 돌아갑니까 할 때는 뭐다 여러 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누르고 있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반시계로 돌아가니까 일단 마이너스 그 다음에 힘이 뭐다 10톤 그리고 1m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50에서 10배는 그 마다 40 플러스 40톤 미드가 됩니다 똑같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뭐다 우려기니까 그냥 두 힘 사이에 수직거리려고 하면 된다 그래서 나머지 힘들 MB, MC, MDM이 다 같습니다 참고 삼아 밑에 있는 풀이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힘하고 또 모멘트하고 우울익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문제들인데 이것을 뭐 또 놓치면 안되겠죠 그래서 개념하고 이제 아까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고 뒤에 있는 연습문제들이 있죠 그러한 연습문제들을 또 잘 정리하면 쉽게 여러분이 득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폐조료가 보시면 뭐다 이때 작용점에서 작용점이 같은 두 힘의 합력을 구하기입니다 합력 이때 자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림 두 개의 경우 있죠 갈로 1번하고 갈로 2번 있는데 갈로 1번으로 직각을 이루는 경우 그 다음에 또 갈로 2번입니다 이미 각을 이루고 있을 때 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거기에 그림 보니까 이때 이러한 직각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 여기가 현재 5점이고 5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P1 있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P2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직각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행법이 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 형을 하면 PT하고 정리 우리가 중학교 때 들어봤죠 그래서 이게 이 두 힘의 합력이죠 이 방향이 되겠죠 이걸 합력 크기가 됩니다 P1과 P2에 대한 합력이 뭐다 이때 저 방향 오른쪽 위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평각이죠 우리가 합력의 방향 세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살표의 크기는 합력의 크기 세타는 합력의 방향 그래서 그 다음에 합력의 장염점은 같은 점이니까 5점이 합력의 장염점이죠 힘의 3요소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먼저 합력의 크기 R이 얼마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니까 이 때 힘, P2 이렇게 힘, P2 힘, P만 하살표입니다 하살표요 끝에다가 달아나게 이동시킵니다 여기에 힘, P2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 각도도 90도죠 그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직각 삼각형이죠 그때 피타그로스 정리 에 따라서 이거 뭐 기억나시죠 이때 됐죠 자 그래서 이때는 합력은 뭐다 루트에다가 그래서 P만 제거 플러스 P2 제거 이렇게 된거죠 됐죠 이것이 합력 그 다음에 합력의 방향에 방향은 우리가 기록이니까 탐련드 세타 그래서 이게 정리가 가로 간호 의 세로 가로 번에 세로 가로 가서 세로가 나머지 이때 그 가로 공간의 3 세탄을 원하니까 아크탄렌드 함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계산기를 두들기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서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다 치고 만약에 이게 4톤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5조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3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두 힘의 합력은 얼마냐 하느냐죠 그래서 운영비 때 뭐 자 이거 뭐다 이렇게 평귀도 해가지고 3톤 그래서 합력은 뭐다 같은 점에서 작용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합력 자 그래서 R은 뭐다 조금 전에 한다고 그러면 P만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하니까 뭐다 이것이 16후가 되고 25가 되니까 뭐다 자 루트 25죠 하니까 얼마 5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4대 3대 5에 대한 이야기 만약에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셋탈을 한다면 어떻게 되요 이 합력이 방향을 셋탈 한다면 셋탈은 뭐다 아크 탐전트 값 4분의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연습을 또 많이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또 그 오른쪽에 보니까 어깨 그리라고 하죠 4페이지 오른쪽에 메인에 보니까 예 상가함수 있죠 상가함수 자 이것도 상가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이건 또 뭐 토목을 또 기사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토목을 또 증거하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요 놈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이때 자 이러한 뭐다 예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직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뭐 셋타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네 그 이제 가장 아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 때 여기가 이제 60도일 때 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 여기는 30도가 되겠죠 여기는 직각이니까 그래서 원래 삼각형의 내각 안쪽에 각의 합은 몇 도입니까 전부다 180도죠 그러니까 이게 직각이고 90도고 여기 60도라는 뭐 30도 되겠죠 내각의 합은 모두가 180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 이제 뭐 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수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결과 이제 이것이 변해비가 2대 그 다음에 1대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된거죠 또 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각도가 30도고 또 이건 60도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다 한다던 이런 경우다 한다던 뭐다 마찬가지 자 이게 변해비가 또 뭐다 2대 되었죠 그 다음에 이것이 1대 뭐다 이것이 루트 3 이렇게 되었죠 뭐 또 그냥 대표적인 특수각들 특수각들 이것이 직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45도고 또 여기가 45도다 이것을 때 변해비가 1대 1대 루트 2가 됩니다 이제 자 이것 제곱 1제곱 루트 3제곱 플러스 해가지고 루트 세우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3제곱 1제곱 또 루트 세우니까 4가 되니까 2가 되겠죠 마찬가지 1제곱 플러스 1제곱에 루트 세우니까 2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뭐 이게 특수각들이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 때 자 먼저 사인에 사인에 60도 되겠습니다 이게 사인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하세요 사인에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코사인에 60도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60도는 뭐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다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가 되겠죠 탄젠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냥 1분의 루트 3 되겠죠 그래서 이제 루트 3 1분의 루트 3이니까 뭐다 루트 3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 사인의 30도입니다 사인값은 뭐다 이렇게 그래서 하니까 2분의 1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30도가 되겠죠 이게 고사인 그래서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의 30도 뭐다 이게 그래서 루트 3분의 1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의 45도 이런 것들은 특수각임으로 뭐다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된 상태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거죠 이렇게 루트 2분의 1 됐죠 이거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 해가지고 이때 1 되겠죠 1분의 1이니까 됐죠 이렇게 돼요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자세히 보니까 뭐다 사인에 60도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에 뭐다 30도하고 같죠 또 코사인에 뭐다 60도 하고 사인에 30도가 같습니다 서로 우리가 보각관계 보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이런 것들은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각은 두각입니다 알파베타 합이 90도인 경우에 알파베타로 우리가 보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60도 하고 30이 90도죠 마찬가지 90도죠 그러면 사인에 60도 하고 코사인에 30도는 같다 이때 항상 그렇습니다 사인에 60도와 그 다음에 코사인에 30도는 같다 마찬가지 사인에 30도와 그 다음에 코사인에 60도는 같다 서로 보각이라서 되죠 물론 마찬가지죠 이때 사인에 45도나 그 다음에 코사인에 45도나 뭐다 같습니다 같죠 자 그래서 보각관계 같으면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정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감수에 대한 내용들은 뭐다 이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자 다음은 자 4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2번 갈로 2번 두 힘이 임의각을 잃은 경우 에서 밑에 그림 하나 있죠 자 이런 경우들이 또 가장 또 대표적인 경우들이죠 이때 자 거기 뭐 물론 이제 그 두 힘이 직각을 이루는 경우보다도 임의각을 이룰 때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겠죠 자 그래도 알고 나면은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현재 거기에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이때 자 힘 P1 하고 P2 인데 결국은 5점에다가 이것이 힘 자 여기가 5점인데 여기가 힘 P1 이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힘 P2가 있고 그 다음에 두 힘 사이 사이 각을 알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힘 P1 과 P2 합력이 얼마냐 위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패턴 문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는가 자 이때 역시 힘 P2를 가도록 나란하게 뭐다 이때 힘 P1 하철표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동시키면 이것이 힘 P2가 됩니다 그래서 나란하게 이동시켰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어 합력 R은 요 하철표의 길이가 합력 R 됩니다 자 이게 합력의 방향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요 힘 P2의 요 수평각이 얼마였습니까 알파죠 그러면은 이때 이 경우에 이 각도가 알파다 라는 각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 힘 P2를 P2를 이때 여기서 수평 분력과 그 다음에 수직 분력으로 나누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수평 분력의 크기입니다 이 크기가 힘 P2에다가 요게 알파죠 고사인의 알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수직 분력은 P2에다가 이렇게 하는게 사인이었죠 여기다가 바로 sin 알파의 준입니다 아까 이게 cos 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잘 잘 안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요 삼각이 요 삼각이 되겠죠 이 삼각이 코사인의 알파는 뭡니까 빼가 알파 는 뭐다 아까 이게 고사인 값이었죠 x x 자 preparation 이제 x Refere misunderstand 그냥 Y 할까? Y? Y입니다. Y는 뭐다? Y는 P2 곱하기 4인 알파 됐죠.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밟아오면 좋지만 바로 다이렉트로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뭐다? 그러면 잡으시죠? 이 삼각형하고 이것하고가 뭐다? 직각 삼각형이죠. 그러면은 피타고루스 정리죠. 이 수평결이는 얼마다? P1 플러스 P2 곱하기 4인 알파. 높이는 P2 사인 알파. 그래가지고 뭐다? 전체 수평결이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해가지고 플러스 해서 루트 3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정리해보면은 자 정리해보면 그 공식이 있죠. 이때 P1 제곱 플러스 P2 제곱 플러스 2 P1 P2 고사인 알파의 공식으로 승리됩니다. 이거 뭐 암디에 줄 것. 암디에 줄 것. 자 그 다음에 또 세타 됩니까? 세타이면 탐젠트 세타 되겠죠. 탐젠트 세타는 이 글이죠. 수평결이 P1 플러스 P2에다가 고사인 알파. Y는 P2에다가 사인 알파. 그래서 아크 탐젠트 점수에 대해서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 요건 또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므로 자 이거 요식은 여러분들 좀 암기했다가 이런 문제가 오면은 여기다 툭 대입하면은 예 결과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거기에 그 다음 페이지 예적이 있죠. 자 그 예제가 보니까 5페이지에 맨에 있는 예제가 있습니다. 두 힘 10톤 12톤이 이때 45도 각도를 이루고 있다라고 됐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F1이 그냥 뭐 이걸 갖다가 10톤 하고 그 다음에 45도 방향으로 뭐다 이것이 얼마 이게 12톤 되어있다. 그래서 이게 뭐다 45도다라는 것이죠. 이게 직각이 아니고 임의의 각이기 때문에 직각 같으면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예로 가는데 여기 임의의 각도라서 그냥 자 합력 요 두 힘이 합력이 되어있죠. 이것이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합력하는 것 똑같습니다. 10제곱 플러스 12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0 곱하기 12 곱하기 이게 또 45도 어떤가? 네 고사인의 45도 이렇게 해봤더니 이제 계산관리 누르면 20.3톤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간단하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오면 잘 하는데 합력을 마냥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여러분들이 뭐다 있대요. 이런 좌표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거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이제 1명 중에서 5명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평형사면으로 만들어가지고 방향이 이것이 합력 아래다. R은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렇지? 여기다가 여기 몇 도죠? 사익하게 15도 40도 60도 되겠죠. 그래서 고사인의 곱하기 고사인의 60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이번 일에서 또 정리하면 되겠죠. 이거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을 잘 이해하고 그 원칙을 약간 벗어나는 억력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그냥 원칙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이걸 또 왼쪽으로 하든 간에 또 아랫쪽으로 하든 간에 을쪽으로 하든 간에 자 그렇게 정리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에서 보면은 이제 함정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죠. 여러 힘이 자 여러 힘이 작용하는 경우들입니다. 자 이 또 이 경우들도 탁 편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또 충분히 하나하나 하나하나 해결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데 자 자 거기에서 자 이러한 x좌표 y좌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런 곳에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돼 p1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p2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p3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걸 3타1이고 이걸 3타2고 예 이걸 3타3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때 어 이게 이제 이거죠. 자 터보 기사는 계산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각도를 다 안다고 하면은 이거 먼저 계산하고 또 이거 먼저 계산해서 가면 되는데 이제 또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이게 또 어리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테로 간다면은 그냥 그리고 이 놈의 p1에서 수평 분량 p2에 대해서 수익 분량이죠. 그래서 이게 p1의 수평이름이다. 바로 여기다가 고사인의 세타만 고사인의 세타만 이거는 p1의 사인의 세타만이죠. 그러니까 힘 p1을 수평 수직으로 나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 p2도 힘 p2도 수평 분량 그 다음에 수직 분량 나눠 보는 거죠. 그래서 수평 분량이 p2에다가 고사인의 세타2 수직이 p2에다가 사인의 세타2 그 다음에 p3도 마찬가지죠. 수평 수직으로 그래서 이 수평마다 p3에다가 이것이 고사인의 세타3 수직마다 p3에다가 사인의 세타3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수평 방향 분량이 있죠. 하나 둘 세 개 이것에 대한 합력을 취하고 그 다음에 수입 방향 분량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합력을 취합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합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결과 이러한 결과 이러한 같은 좌표에서 만약에 만약에 이때 이것이 수평 분량의 합력이 이 방향이 되라 그 다음에 수익 분량 합력이 뭐다 그냥 이 방향이 되라라고 나왔다 치자 이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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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내용들을 알고서 한번 잘 우리 교재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의 예제들이 있죠. 이러한 것이 실제 우리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봤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한번 잘 대입해서 정리가 되기 바라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 때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론과정이 끝이 나면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